안녕하세요. 연우리의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vain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헛되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in vain을 많이 쓰죠. 그러나 be vain, about는 많이 못 보는 거예요. about를 쓰기도 하고 over를 쓰기도 하죠. over가 더 낯설죠. 뭐뭐에 관해서 또는 뭐뭐에 관해서 over를 쓰기도 하죠. 마구 자랑하는 예에요. 자 그걸 읽어보죠. you sound like cousin ike pinche. 어 네 소리 들어보니까 사촌 ike pinche 같은데 i said 말했다. cousin ike pinche was maycomb county, maycomb 군의 유일한 생존 남북은 노병이다. he was a general hood type beard. 그는 hood 장군 유형의 그런 수염을, 턱수염을 길렀는데, he 위해서, 이게 보통이 아닌 거니까 지나치게 이런 거죠. 과도하게, 심하게, 베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나갔겠죠. 여기서 동반 이동을 했을 때, over를 쓰면 되는 겁니다. 밑에 about 이외의 단어를 쓰라니까 over를 쓰면 되죠. of which가 여기서 동반 이동한 거죠. and this once a year. 1년에 한 번은, 아빠와 제모와 나는 그를 방문했고, i would have to kiss and 뽀뽀해야 되다. it was terrible, horrible, 끔찍한 일이었다. 제모니아이, listen, respect, 경청을 해서, 아빠와 사촌 ike가 전쟁을 rehash, 재분석하는 거예요. 재분석, 다시 토막질하는 거. 재분석하는 것을 들었다. tell you, 이봐, 아리쿠스, 카슨, ike는 말했다. misery compromise, misery type was one licker. 우리를 패배시킨 것이지만, if i had to go through it, 다시 again, again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겪어야 한다면, i would walk every step of the way there. 글로 가는 모든 스텝을 다시 걸을 것이고, and, 이 a&도 end에요. every step back, just just like, just like에요.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음을, 모든 뒷걸음을 뒤로 걸을 것이다. and 그리고 furthermore, 더구나, we would whip them,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에요. with them, 내려가죠. 1864년에 웬스토널 잭슨, 벼락 잭슨이라고 하는 거에요. 돌벼락 잭슨이, came around by, 의식을 되찾았을 때, I beg your pardon. 미안한데, 이 젊은이들, old blue light, 그 파란 눈은 하늘나라에 있었어. 하나님이 그의 성스러운 얼굴을 보살펴 주시길. 이마도 되고, 얼굴도 되죠, 브라우가. 자, about e-way 한다는 거니까, 5부가 답입니다. 쭉 내려가 5부구요. 이는 어디노트리, 지나치게 과도하게, 극도로. 리, 해시, 리는 다시구요. 해시는 해챗, 손톱기하고 같은 거에요. 다시 잘라내는 거에요. 다시 잘라내는 거. 다시 재기하는 거. 리그는 스치다도 되구요. 불길로, 불길이 태우는 거죠. 날름 날름하는 거. 그게 또 뭐 혀로 핥다가 되는 거죠. 이기다, 패배시키다 이 뜻도 있어요. 미주리 타협은 미주리주가 24번째 주가 되었지만, 노예제 학대를 위한 지역변쟁이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again, again이죠. and, and죠. just like, just like, just like이고. all은 old구요. 스터널 잭슨, 이런 별명이 생긴 거에요. 스터널 잭슨, 철벽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데, 원래는 타머스 잭슨이죠. come around, 의식을 대다다, brow, 눈썹, 이마, 얼굴 표정 다 되죠. be vain about나 be vain over를 쓰는 거에요. 자주 못 보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in vain, 아무 소용없지. 헛되게. in vain을 많이 보는데, be, b 동사가 붙어서 나오죠. be vain over. he be vain of his, 잘생긴 거를 뽐내며, spending out, 체육관에서 몇 시간씩 보냈다, 이런 거죠. 그는 아주 과도하게, 지나치게 자랑하고 있어, 자랑하고 있는, 뭐, 내려가면서 해도 돼요. 쟤넬 후드 장군 타입의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는 몹시 그것을 자랑했다. 뭐 이렇게 해도, 내려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꼭 뭐, 컴마가 없다고 해서, 비제한적 용법으로 꼭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